아 아 금일의 메뉴 낙지 불고기 어 낙지 불고기 오케이 삼겹살 잘 안보여 오케이 아 여기 왼쪽에는 김치찌개 김치찌개 반찬 상추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여? 엠길번즈님님 별풍선 1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엠길번즈님 10개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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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원 2,000원 5,000원 난 누굴 봐야되나? 아 재질적 소리 또 납니까? 뭘 보겠냐? 카메라를 보냐? 김치찌개 김치찌개 반찬 상추 아니 이거는 좀 그렇다 김치찌개 이거 괜찮다 반찬 김치 계란 먹을 것 김치찌개가 양이 많아요 두께 느낌으로 아 그냥 그렇다는 걸로 이거는 내일 먹어 봐야지 자 음식도 만들어서 해보고 했잖아요 귀찮더라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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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료도 사 와야 돼 만들기도 하고 차에서 한두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서로 위민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만 5천원이면 나쁘지 않아. 2만 5천원이면 나쁘지 않아.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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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보이네? 그렇습니다 김치찌개 양이 많아 김치찌개 반찬하고 اب dus 깜빡 어휴 고맙습니다 다음엔 먹으려고 어제 다 못먹거든요 내가 김치찌개하고 반찬하고 먹어야지 하루에 한번 먹습니다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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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개요 지금 완성하지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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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보는 사람 오른쪽은 이거겠네? 삼겹살이에요 나한테 왼쪽이거든요 좌우 반전돼 있어가지고 내가 왼쪽을 보고 있지만 실성은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요거는 상추 낙지 불고기 삼겹살 검은색 음식을 볼까? 검은색 음식을 볼까? 오늘 하루에 한 캐 밖에 안 먹습니다 몸이 두끼를 못 먹더라고 몸이 두끼를 못 먹더라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자꾸 궁궐줄 거를 먹으니까 그렇지 너무 맛있어 다 먹었구나. 예전에는 물 끓여 먹었는데 여태는 사서 먹게 됐더라고. 괜찮더라고. 요새 물 끓여 먹는 게 안 좋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수돗물 끓여 먹으면 안 좋다던데 맞습니까? 수돗물이 안 좋다던데. 수돗물이 안 좋다던데. 음 맞아요. 보리차 오래 놔두면 맛 편해요. 썩으면 맛이 나. 음... 미세먼지가 저수지에 다 들어간다고. 오케이끝